문제 2번. 미추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화폐 도안 만들기인데 2만원권이 나오네요. 자, 우리 모둠은 이 나라의 광개토대왕. 그럼 이 나라 무슨 나라야? 고구려 끝. 광개토대왕. 설마 광개토대왕이 조선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광개토대왕이 설마 중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광개토대왕이 설마 고려사람이겠어? 그럼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무용총 수력들을 선정해서 화폐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만주를 반달려라. 만주를 정벌했고요. 백제 등을 공격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인물이고 무용총 수력들은 무예를 송상하는 기풍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도안의 수대로 선정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뭐 화폐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나중이라고 얘기하면 또 해달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할 얘기 진짜 많죠. 진짜 많습니다. 아무튼 고구려.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자, 동북구성을 축조했대요. 이거 고려입니다. 고려가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윤관이란 사람이 윤관 무슨 부대를 만들었다? 그렇지. 별무반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금강가이를 평합했다. 신라입니다. 왕까지 기억하세요. 왕까지. 금강가이는 누구야? 법풍왕이야. 신라의 법풍왕. 3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고요. 정답은 3번이죠. 평양으로 천도했다. 누가? 고구려에. 누구니?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4번. 의정부 서사지를 실시했다. 이거는 조선입니다. 해서 조선의 세종대항이 대표적이에요. 세종대항. 우리 교육과정에서 의정부 서사지를 실시했다를 정답으로 주려면 세종대항이 나와요. 세종대항. 5번. 영고랑은 제철행사를 열었다. 어디입니까? 부여입니다. 부여. 이렇게. 특히나 부여, 옥저, 동예, 삼한가 같은 그런 초기 철기 시대에 나왔던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정답 선택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는 용도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고구려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내신에서 다 휘발성이 됐어요.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3번. 그러니까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고르시오. 아니, 봐봐. 대조영이 당에서 도망쳐서 발해를 건국했겠지. 어? 건국했대. 발해야 발해. 어떻게 설명하지? 대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사우린 4박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 둘, 시작. 아름다운 이 덩에 금수과서. 우우우우우. 당군할 아버지가. 이 노래 알지? 아시죠, 빈님. 자, 2절입니다. 자, 2절. 2절. 다 같이 시작.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 왜 나만 해? 해. 다시.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 문무왕. 원효대사. 어이, 고건 잘하네요.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국. 바다의 왕자 박명수. 발해대조영. 박명수 아니야. 바다의 왕자는 장보고야.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대조영. 발해대조영. 귀주대척한 감산서이 거란족. 발해대조영. 대조영이 발해 건국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지 뭘. 자, 발해입니다. 자, 발해는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선택지에서 내가 조금 헷갈리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 1번. 골품제 나왔으면 신라입니다. 얘들아, 절대평가 체제의 수능 한국사에서는, 이거 모의고사잖아. 수능 한국사에서는 골품제가 어떻게 운영될 게 고르시오. 안 나와. 제시문의 조. 이러이러 이렇게 운영된 골품제를 시행한 국가가 어떤 국가야? 신라야. 이게 포인트야. 다음. 도병마사를 설치했다고요. 고려입니다. 이 도병마사랑 같이 봐야 되는 건 얘들아, 식목도감이라는 이런 관청도, 이런 조직도 있어요. 식목도감.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은 내신할 때 들어봤겠지만,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운영 기구구나. 근데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단어가 나왔어. 어떤 나라인데? 고려입니다. 그렇게만. 다음. 홍범세조를 반포했다. 조선입니다. 2차 가보개혁대. 개항기 조선 때 만들어졌고요. 오경시보부 62주. 62개의 줄을 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이 발회입니다.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살수 대첩. 고구려잖아. 그치? 의지본덕의 살수 대첩. 봐봐.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제가 발해 키워드 6가지 써드릴게요. 그냥 이왕 이게 해설강의 보러 왔으면은 그냥, 음, 그렇구나. 보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한번 해봐. 발해가 나오면 이 수능 강사에서는 6개 키워드 플러스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이거는 수능 강의하는 여러분 선배들 강의에서도 제가 장담하는 내용이에요. 6개입니다. 첫 번째, 대조영이 건국했다. 두 번째, 일본과 친선관계였다. 세 번째, 당나라에 발달한 중앙정치제도인 삼성 6부제를 수용했다. 중앙정치제도야. 3개의 선과 6개 부가 있는 거야. 다음, 네 번째, 오경 15부, 62주로 전국을 이렇게 관리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바다 동쪽의 강성한 국가라고 불렸다. 해동선국. 여섯 번째, 중앙교육기관, 중앙의 서울, 그러니까 중앙, 서울의 국가가 설치한 최고 교육기관, 국립서울대학교. 뭐라 불러? 주자감이라 불러요. 이 6개입니다. 진짜요? 보세요. 여기 대조영이 나왔잖아. 대조영이 제시문에 나왔어. 정답 지금 뭐가 나왔니? 오경 15, 62주로 나왔죠? 만약에 오경 15, 62주로 제시문에 졌어. 정답 뭐가 나올 것 같아? 정답은 대조영이 건국했다가 정답이야. 만약에 일본과 친선관계 맺었다가 나왔어요. 대조영이 건국한 이 나라는 일본과 친선관계 맺으면서 이러이러 했대. 어떤 나라야? 바래야. 정답 뭐야? 나머지가 정답이야. 해동선국이라 불렸다는 사료를 줘. 가 국가는 공우를 계승한 국가로서 해동중국으로부터 해동선국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았다. 이 국가 무슨 국가야? 바래야. 나머지가 정답이야. 이해돼? 여기서 다 돌려먹습니다. 제시문이자 정답이고 정답이자 제시문이야. 플러스 사진 한 장이라고 했잖아. 그 사진이 뭐냐면 이불 병좌상이라고 있어요. 발해의 이불 병좌상. 이불을 덮고 있는 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두 명의 부처님이 두 명의 부처님이 병. 나란히 병자에 앉을 자자. 나란히 앉아계시네. 이게 불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 불상 양식이 연꽃 모양을 뒤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어떤 불상이 나와. 두 명의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누가 교사가 나오겠죠? 이 불상은 가 국가 고구려 교사는 가 국가가 만든 불상으로서 고구려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국가 무슨 국가야? 바래야. 정답 뭐야? 이게 정답이야. 이해돼?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끝입니다. 됐죠? 다시 정리하지만 바래는 키워드 6개 플러스 사진 한 장이야. 이렇게 꼭 정리하셔라.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4번 넘어갑니다. 틔고 you're here.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히